나에게 위대한 공식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Y는 EX, 이게 왜 위대하냐고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레모네이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심각한 고민이 있어요 어떤 날은 재료가 부족해서 손님을 놓치고 어떤 날은 재료가 남아서 재료를 버려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데이터를 꼼꼼하게 기록했고 그 결과 온도에 따라서 판매량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온도를 일기예보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면 내일의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온도와 판매량 사이의 관계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갖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공식이 Y는 EX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맞게 공식의 이름을 바꿔 봅시다 판매량은 2 곱하기 온도 이 공식만 있다면 온도에 따른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일의 온도가 24도라면 내일의 판매량이 48개가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48개를 위한 재료를 장만할 수 있겠죠 이 공식은 중력가속도의 공식처럼 인류에게 필요한 공식은 아닙니다만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나에게는 위대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공식을 직접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공식이라는 것이 지적인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공식을 갖는다는 것은 꿈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머신러닝의 지도학습을 이용한다면 지도학습이 공식을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이른바 공식의 민주화가 시작된 것이고 마의 공식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오렌지로 나의 공식을 만들어 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꼼꼼하게 기록한 데이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오렌지로 읽어옵시다 오렌지로 데이터를 가져올 때 파일 리젯을 사용합니다 파일 리젯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우리는 구글 스프레디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읽어올 거기 때문에 이 URL에다가 제가 아까 공유해드린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잘 가져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연결해서 이 데이터를 표로서 확인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오픈 시간 그리고 요일 이거 우리한테 필요 없는 정보거든요 그러면 귀찮게 볼 필요가 없이 생략하자고요 그때 사용하는 방법은 요일의 롤을 스킵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 시간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Apply 버튼을 누르면 적용이 되면서 데이터 테이블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없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날짜라는 정보는 우리가 참고는 해야 되는데 분석할 때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참고 자료라는 뜻에서 메타라고 지정을 하고 Apply를 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묘한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정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온도, 판매량 우리가 시작할 때 봤던 것처럼 온도가 원인, 판매량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아냈다고 쳐보자고요 이거 알아내고 싶지 않지만 그럼 여러분이 오렌지에게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때 원인을 feature라고 부릅니다 특성이죠 한국말로는 그리고 판매량을 타겟으로 지정을 합니다 대상이라는 뜻이죠 즉 이 온도라고 하는 특성이 판매량이라는 대상에 영향을 미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도는 원인, 판매량은 결과 원인을 독립변수, 결과를 종속변수라고도 부르죠 이것도 한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결과의 값이 숫자냐 또는 범주형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때요? 숫자잖아요 그럼 숫자에 맞는 학습 방법을 선택하면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럼 그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위젯의 카테고리 중에서 모델을 선택하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거든요 다른 애들도 같은 역할로 쓸 수 있는데 얘가 제일 쉬워요 자 그래서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지고 와서 파일과 연결을 시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학습 방법으로 이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모델을 만든 거예요 y는 ex라는 형식이겠죠 내부적으로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로 우리가 걔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한테 데이터를 줘봐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 저 주소로 들어오시면 이 데이터를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니까 제가 또 파일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파일 위젯의 주소를 이렇게 방금 보셨던 데이터의 주소로 바꿔 놓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와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날짜는 메타로 저는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피처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량은 없어요 자 이렇게 예측하고 싶은 데이터가 있는 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데이터 테이블을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온도만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온도에 따른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가를 리니어리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저 모델을 통해서 예측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프레딕션 있죠 저걸 이렇게 가져와요 예측이라는 뜻이죠 자 이 프레딕션이라는 위젯은 두 개의 연결이 필요해요 첫 번째 모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측하고 싶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주면 짜잔 이렇게 나옵니다 즉 온도가 20도일 때는 40입니다 27일 때는 54입니다 라는 것을 예측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렇게 해서 오렌지 3를 이용해서 지도 학습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 데이터는 원인과 결과로 나눠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를 이 학습 방법에게 입력해 주면 얘가 모델을 만들어 주죠 그리고 그 모델과 예측하고 싶은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를 결합해서 Predictions 즉 예측에게 놔주면 예측된 결과를 알려주고 우리는 그 예측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여러분 잘 하신 거예요 축하합니다